이거 다 까야 돼요? 양파, 장아찌 담그려면 저것도 다 해야 해요. 너무 매워요. 나도 이거 다 하고 빨리 같이 할게요. 염치도 없다. 사람들 속여가면서 하는 강염 양심이 찔리지도 않아? 염치 없는 거 어머니만 하겠어요? 뭐? 저 바람나 집 나갔다고 20년 넘게 거짓말하신 어머님에 비하면 전 양반이죠. 전 누굴 모함하고 인생 망가뜨리진 않았어요. 그 덕분에 우리 집이 일어났어. 너 만나서 또 이렇게 주저앉은 거야? 왜요? 또 쫓아내시게요? 그런데 어쩌죠? 여긴 제 집인데. 어머니. 눈물 나죠? 그만나고 치워. 강사님은 눈 안 매워요? 매운 인생 살아봐서 양파로 눕는 눈도 안 나와요. 독해. 정말 독해. 더 독해. 지금 나한테. 감사합니다.